앤, 정말 가고 싶은 이유를 말해봐. 그냥, 저는 그냥, 한국이니까요. 음, 이 맛이야. 뭐지? 근데 왜 이렇게 너무 싫어하는거야? 고객들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아? They're judgmental, superficial, they all look the same. 네 동생, 말 좀 가려서 하고 다니라 그래. 너는 왜 근데 계속 그런 거 입고 다니냐? 잘렸어. 아 진짜 쫄깃다. 어디 봤어? 어디 봤냐? 뭐하니가 간장게장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. 너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? 어디 봤냐? 우리 두 거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게. 어디 봤냐? 어디 봤냐? 어디 봤냐? 어디 봤냐? 어디 봤냐? 어디 봤냐? 아니 문장에 대해서... 거기 들어 부서 좀 하나도 해먹고 dedim StaffB OK.